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B 구축 문제입니다. 테이블을 완성하기 위해서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문제에서요. 학번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학번 필드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성명 필드는 값이 필수로 입력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구요.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고 필드 크기는 10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필수 속성을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성명 필드에는 M과 F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요. M과 F만 입력되도록 인이라고 입력하시구요. M 그 다음 심표 F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필드에 입력시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선택하시구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중 샵을 사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가로 열고 샵샵샵 그 다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하이픈 샵샵샵 하이픈 다시 샵샵샵샵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저장하지 않겠다? 샵, 세미컬로 넣구요. 저장하겠으면 0을 넣는데 저장하지 않겠다면 생량 안 넣으시는 거구요. 그 다음 기호를 샵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학생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감옥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입력일 필드에 대해서 새 레코드가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가요 날짜랑 시간이 입력되겠습니다 Now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관계 설정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테이블이 미리 들어가 있네요 관계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관계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성적 필드의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성적 테이블의 학번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해 주시고요 모두 변경되도록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변경되면 성적 테이블의 학번이 변경되도록 필드 업데이트 하겠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이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를 그러면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를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변경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참조 무결성 유지만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관계 설정하셨던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성적 테이블의 가목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조회 탭에 오셔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 행 운본에 오셔서 작성기 누르신 다음 감옥 테이블을 선택하고 닫기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와 그 다음에 감옥 명을 추가하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업데이트 하시겠죠? 예 누르십니다 다음은 가져오신 개 열의 개수는 두 개잖아요 2라고 넣으시고요 두 개 필드 중에 첫 번째 필드의 내용이 저장이 되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됩니다 열 너비에 오셔서 각각 1.5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세미콜론, 1.5 입력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열 너비를 각각 1.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이 없어서요 우리 데이터 저장하시고 그 다음 감옥 필드에서 필드를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1.5, 1.5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정보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의 폼 머리끌에 폼 머리끌에 픽처 컨트롤의 아래 지시대로 그림을 삽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픽처 컨트롤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디자인 탭의 속성 시트를 클릭 한번 하신 다음 형식 탭에 가시면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작업점 gif 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그림을 안쪽에 삽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모드에 가셔서 원래 크기대로 되어 있는데 전체 확대 축소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 모드까지 설정해 주시면 첫 번째 그림 삽입 작업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폼 머리끌에 라벨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글꼴을 형식에 가셔서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이름에서 궁서로 바꿔 주시고 크기가 2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이라고 입력하시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두께를 굵게 하시면 되겠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텍스트 맞춤에서는 가운데 맞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폼 머리끌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txt 학번을 선택하시고요 각각 학번 필드를 바운드시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학번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txt 성적도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성적 필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성적 컨트롤의 값이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오셔서 맞춤에서요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txt 성적에 대해서는 가운데 맞춤 네 번째 미리 보기 그림 형태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단일 폼입니다 그래서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연속 폼이 아닌 단일 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폼을 팝업 창으로 열리도록 설정하고 폼이 닫힐 때까지 포커스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속성은 모달이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달 속성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그냥 모두에 가서 찾을까요? 모두에 가셔서 모달 속성을 찾아서 예로 바꿉니다 모달이 네 여기 있습니다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폼이 닫힐 때까지 포커스를 유지해 주는 건 모달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팝업 창으로 열리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팝업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팝업 창은 예 마찬가지로 포커스 유지하기에서 모달 예 두 가지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성적 정보 입력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성적 정보 입력 폼을 가지고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TXT 응시 횟수 컨트롤에 대해서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할 것 포맷과 카운트 함수를 사용해서요 포맷 함수를 이용하시면 총 응시 횟수는 이라는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8이라는 숫자는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컨트롤 1번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하셔서요 먼저 포맷 함수부터 들어갑니다 포맷은 형식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포맷에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값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값을 구한 값을 이제 뒤에다가 형식은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총 응시 횟수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통해서 구한 값은 샵을 통해서 입력 받을 거고요 몇 번이라고 텍스트를 큰 따옴표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해 보신 다음에 포복에 가시면 총 응시 횟수는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정보 입력 폼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생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학생 정보 폼에서 폼을 열 때 다음과 같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매크로로 구현하라고 했고요 매크로 이름을 뉴 정보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함수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크로 함수는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GoToRecord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GoToRecord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서는 유형에서는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레코드에 오셔서 문제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GoToRecord 레코드로 이동을 하는데 새로운 레코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레코드를 새 레코드로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함수 GoToRecord 레코드한테 갈 거예요 그 다음 레코드는 새로 레코드로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백으로 변경한 내용을 예 눌러서 문제에서는 New 라고 되어 있습니다 New New 대문자 그 다음 소문자 정보 입력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 다음 폼이 그러니까 학생 정보 폼을 열었을 때 그러면 이벤트에 가서요 열겠다 라고 하면요 오픈입니다 그래서 원 오픈에 가셔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New 정보 입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작업하셨던 폼을 닫아 보시면 되겠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정보 폼을 이렇게 여시면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될 수 있도록 매크로 만드셨던 게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별 시험 성적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시험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추가하실 거고요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만드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정렬을 추가하셔서 감옥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 거고요 그 다음 같은 감옥명 필드라면 아 잠시만요 같은 경우 감옥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표시하되 감옥명 필드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셔서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드시오 그럼 바닥글 영역을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글 구역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시네요 시험 날짜 오름차순 두 번째 감옥명 오름차순 자세를 클릭하셔서 바닥글 구역 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고서 바닥글의 전체 컨트롤들을 감옥명 바닥글 영역으로 옮기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감옥명 바닥글을 표시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거를 모두 선택을 하시구요 선택을 하신 다음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하셔서요 우리 감옥명 바닥글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옥명 바닥글로 드래그 하시구요 그 다음에 좀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좀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구요 보고서 바닥글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닥글 영역 옮기는 작업 하셨구요 세 번째 감옥명 바닥글에 TXT 응시 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TXT 응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에서 시험에 응시한 인원수를 표시하시오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하셔서 가로 열고 별표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시험 날짜와 감옥명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날짜 그 다음 감옥명 각각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은 숨기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오셔서 먼저 시험 날짜를 선택하시구요 아래쪽에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을 찾으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이벤트 데이터 형식에 한번 가볼까요 형식에 가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 네 여기 있습니다 예로 바꿔주시구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감옥명도 선택하시구요 감옥명도 중복 내용 숨기기에다가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txt 기준 날짜 컨트롤에 대해서 txt 기준 날짜 네 감옥명 바닥글에 있습니다 감옥명과 날짜를 표시 예와 같이 설정하고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의 txt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 예 2번과 같이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감옥명 그러니까 txt 기준 날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txt 기준 날짜에는 감옥명과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건데 감옥명 그 다음에 날짜 감옥명에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대학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가서 좀 확대 축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되겠구요 여기에다가 감옥명의 첫 두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등호 넣으시구요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left 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구요 감옥명 필드에 가서요 심표 두 글자를 가져와요 그 다음 가로 열고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가로는 작성하시겠죠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9일 날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숫자 9는 시험 날짜에서 1만 추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함수가 필요한데 데이 함수를 이용해서요 시험 날짜에서 시험 날짜 필드에서 1만 추출합니다 그 값에다가 또 연결하실 거구요 m% 연산자 그 다음 9일 날인가 1 날 기준 가로까지 닫아주시고 큰 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옥명 필드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 가로로 묶어서 시험 날짜에 1만 추출한 값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 묶어서 일날 기준이라고 입력하겠다라는 내용이구요 확인 한번 눌러주고 조금 이따 볼게요 다시 두 번째 날짜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그럼 네 감옥명 컨트롤 되겠고 txt 날짜 txt 날짜를 선택하실 건데 네 페이지 바닷글에 있습니다 페이지 바닷글에 txt 날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운본에 오셔서 확대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는 now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now 함수 그냥 확대 안 하셔도 되는데 now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형식에 가서요 형식에서 지금 날짜에 대한 형식이 연 월 일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시 분 초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확대 축소하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에서 연도가 4자리 빼기 월 두자리 일 그 다음 가로 열고 요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를 4번 입력하시구요 our h 2개 분 n 2개 ss까지 입력하시고 형식을 지정하십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구요 지금 작업하셨던 일자별 시험 성적 보고서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음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 우리 아래쪽에 어 4회 8일날 기준에서 두 글자와 날 기준 표시가 되어 있구요 대학 9일날 기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제시된 음 날짜와 요일과 시간 형식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중복된 내용은 표시가 안되는지 우리 시험 날짜랑 감옥명은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했구요 인원수 시험 응시 인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구요 그 다음에 어 네 맞죠 네 오른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보시구요 현재 작업하셨던 일자별 시험 성적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예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감옥별 성적 조회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습니다 인쇄하기 속성 시트에 가셔서 CMD 인쇄 확인하시면 되겠죠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 클릭했을 때 작성할 거니까 이벤트 프레시저에 가셔서 작성기 누르시구요 인쇄를 클릭했을 때 To Command Open Report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보고서 이름은 일자별 시험 성적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App View Preview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인쇄하기 버튼 누르면 보고서가 이렇게 열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작업하셨던 감옥별 성적 조회폼도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구요 폼 바닥글에 TXT 조회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에 학번을 입력하구요 찾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된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 레코드로 옮겨가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그래서 북마크 속성 파인드 퍼스트 복사본 레코드 세클론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하는 거니까 원클릭에서 작성을 하실 거구요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 누릅니다 cmd 찾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우리가 TXT 조회에 입력한 학번과 학번 필드가 같습니까 라고 그걸 찾아 가지고 북마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폼에서 미에서 레코드 세트 클론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에 파인드 퍼스트 F-I-R-S-T 파인드 퍼스트 그 다음 메서드이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학번이요 학번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조회에서 입력한 학번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 TXT 조회에 입력된 학번은 텍스트라서 문자 처리가 필요하실 거 같구요 문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 다시 한번 M% 연산자 큰 따옴표 닫아 주시면 되겠구요 그 학번을 찾았으면 현재 폼에 현재 폼에 북마크에다가 지금 찾은 목사본에 북마크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코드 세트 클론에 북마크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현재 작업하셨던 학생 정보폼도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실 거구요 감옥 테이블을 가져오시구요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음 감옥 테이블에 감옥코드 오른쪽 끝 글자가 3인 경우에 감옥명 끝에다 휴강을 붙이는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뭔가를 바꾸는 업데이트 쿼리구요 그 다음 감옥명 필드에서 감옥 테이블에 감옥명 필드에서 어 감옥 오른쪽 끝 글자가 3인 경우라는 조건을 주실 거구요 조건이 3인 경우 그러면 따로 이렇게 작성을 쭉 하셔도 되구요 따로 필드를 만드셔서 조건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라이트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감옥코드에 감옥코드에 끝 글자 하나만 추출하는 거에요 오른쪽에서 감옥코드에 오른쪽에 하나를 추출한 값이요 혹시 조건에다가 3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에요 3입니까 그렇다면 3인 경우에 우리는 실제 업데이트 하는 거는 감옥명 필드에서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요 음 감옥명 끝에다가 휴강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OA 실무라고 되어 있으면 OA 실무도 표시가 되구요 그러면 표시할 거니까 감옥명에다가 뭔가를 붙일 거에요 문자를 붙이니까 n%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괄호 열고 휴강이라고 어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라고는 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될 거 같구요 그 다음 현재 작성하셨던 쿼리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할 내용 저장하셔야 되겠죠 어 쿼리 이름을 감옥명 수정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쿼리 문제 살펴 보셨구요 두 번째 쿼리입니다 음 감옥테이블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감옥테이블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 가져오실 겁니다 그 다음 감옥테이블 레코드 중에서 성적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을 보시면요 공통적인 필드가 감옥코드입니다 그래서 감옥 필드에서 성적 감옥테이블에서 성적 테이블로 감옥코드를 드래그 하시구요 그 다음 조인 더블클릭 하셔서요 조인 속성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성적 테이블에 감옥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감옥 레코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는데 성적에서는 일치하는 레코드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인 속성을 바꿔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감옥코드와 우리는 감옥명과 입력일을 가져올 겁니다 현재까지만 작업하시면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어 성적 테이블에 감옥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주기에서 성적 테이블에 감옥코드를 하나 더 가져오시구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어 아마 미래와 사회 맨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는 쿼리를 통해서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성적 테이블에 감옥코드가 음 없는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지널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에 가시면 이제는 성적에 없는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 네 표시가 안 되셔야 되니까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시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현재 작성하셨던 쿼리는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예 버튼 눌러서 삭제 목록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생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TXT 학번 컨트롤에 TXT 학번 속성 시트에 가셔서 TXT 학번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지면 이벤트에 오셔서 갓 포커스에 가셔서요 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벤트 프로시저 갓 포커스에다가 포커스가 옮겨 가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그 다음 점 점 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럼 아래쪽에 TXT 학번에 갓 포커스 포커스가 옮겨지면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선택한 학생의 시험 응시 횟수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적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메세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메세지 박스를 먼저 작성하시면 되는데 메세지 박스 그 다음 메세지 박스에 지금 첫 번째 프롬프트에는 이제 입력하실 내용은 어 성명 필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성명 필드 먼저 가져오실 거고요 거기에다가 엠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성명의 응시 횟수는 몇 번째입니다 할 때 는 하고 한 칸 띄우시고 큰 따온배 다 두고요 엠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구하셔야 돼요 몇 번째 라고 카운트 작업을 하실 건데요 음 디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실 거고요 디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필드명 그 다음에 테이블 문제에서 성적 테이블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성적 테이블 그 다음 조건 주실 거예요 조건 그리고 나서 어 디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면 숫자가 구해지겠죠 여기 뒤에다가 엠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어 몇 번째입니다 째입니다 라고 붙여서 표시하시고 마침표까지 있네요 입력하신 다음 디카운트에 대한 작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적 테이블을 이용해서 학번 필드를 가져와서 txt 학번과 같냐 라고 비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번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테이블은 성적 테이블에서 학번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 그 다음 조건에서는 학번 필드가 학번 필드가 누구랑 같냐고요 어 txt 학번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txt 학번에서 입력한 학번과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가 같습니까 그럼 학번 필드에서 그 값을 가져오면 디카운트를 통해서 개수를 구해 가지고 숫자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 그 다음 우리 폼복에 가셔서 학번 필드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지금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박민경의 응시의 수는 네 번째입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동할 때마다 해당된 네 학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학생 정보 폼을 오른쪽 닫기 하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寄 Scot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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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